오늘도 힘든 일 있었죠 누군가 함께 하고파 다정한 그대 목소리 나에게 위로가 되죠 되죠 피아니시모와 함께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또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시모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앨범으로 쭉 여러분하고 만나면서 앨범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온 디멘드 tv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유튜브로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스토리를 담은 음악으로 여러분 찾아뵈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기억하고 싶었던 일들 그리움, 아픔, 기쁨, 또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음악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연주로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또 그 안에 음악들 이렇게 해서 같이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이야기 또 기다릴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또 추억하고 싶었던 일들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 사연으로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피아니스트 피아니 시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